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갔고요. 못 가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강부화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시장에서 내 종목도 시장과 함께 좀 잘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종목만 사면 그 종목이 자꾸 떨어집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월요일장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모두 TV 앞으로 모이셔서요.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2부에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에도 계속 도와주실 불금의 배트맨 이가람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다음 주 수요일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벌써 주말 지나면. 위원님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받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식? 아, 삼성 그때부터?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미 주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삼성전자 꼭 달라고 하고 싶다. 만약에 그때 샀으면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에 안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좀 주식하고 태어났다고 하시니까 믿음이 더 갑니다. 우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식 종목 상담 선물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전화 문자 활짝 열려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까지 열려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주식을 위해 태어난 남자 이가람 위원님께서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상단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주식왕 이런 거 치시면 안 되더라고요. 주식왕 주식을 위해 태어난 남자 이러면 안 되고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주식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강부학권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캐스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양 시장 모두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실질적인 서명에 대한 기대감과 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을 벗어난다는 등 대내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연말에 대한 산타를리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2,200선에 돌파했습니다. 오늘 0.35% 오른 2,204선의 강고합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화학, 건설, 통신 등 최근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에서 반등이 있었고 보험료 인상이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보험과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의 대량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주면서 오늘 강고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기관은 연기금의 매수가 살아나면서 오늘 1,390억 원 사드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 시스템 반도체 예산을 3배 증액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텍, AD테크놀로지, 아이텍과 PSK 등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네이버가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사업 본격화를 예고한 가운데 넷플릭스와 협업을 준비 중인 웹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오는 어제 배당 소식에 이어서 오늘도 0.8% 이상 올라준 모습입니다. 또 LG화학은 중국의 배터리 업체죠. BYD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 3위로 올라서는 저력을 발휘하면서 오늘 1.7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0.25% 상승한 649선에 안착했습니다. IT 업종을 중심으로 또 강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으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다시 돌아와주면서 강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또 기관 역시 동반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바이오의 강세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셀트리온의 스퀘어가 2.25%, HLB가 3.34%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바이오 업종에서 다양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 HLB 그룹주, 또 매지온 등의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또 KNW 오늘 3.51% 강하게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외국인의 IT 업종 대량 매수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코스피 지수는 2,180선에서 2,230선 사이에서 흐름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니까요. 또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가람 의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금요일장이 아무래도 강보화권을 힘쓰면서 강보화권 놓칠 수 없어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만남도 이어지고 또 앞으로 어떤 산타랠리가 펼쳐질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면들이 있는데 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시장이 다음 주도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금요일장도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다음 주장을 위한 또 월요일 종목장을 위한 또 대책을 오늘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이가람 의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계속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53-1611, 26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신다면 오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장중부터 또 장 마감 후에 시황도 아주 자세히 올려주시더라고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 뉴스들까지 올려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2부도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문자가 들어왔대요, 위원님.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센터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19,400원이고요. 1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다음 주에 중국 쪽과 만남도 있고 좀 쇼핑 관련해서 잘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코리아 센터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사실 기업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좀 이슈 받을 수 있고 좋은 기업이긴 한데 이게 신규 상장주들의 문제는 공모가를 훼손을 하게 되면 매도세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가가 18,000원이에요. 18,000원인데 지난번 12월 3일 날이 저가가 17,800원이었고 오늘 저가가 18,1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를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하게 되면 여기부터는 신저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9,400원이시면 매수하신지는 당연히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일단 올라오게 되면 이제 오늘 나타났었던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발생돼야 다시 한 번 더 2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보호 예수라는 부분도 풀리게 되면 또 매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슈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코리아 센터도 이슈를 받아야지 올라가는데 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18,000원이 깨지겠죠. 그러면 신저가가 17,800원이기 때문에 17,800원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비중이 10%이지만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보기보다는 한 비중 절반은 줄여놓고 비중 절반은 줄여놓고 17,8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절반을 줄여놓고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17,8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19,400원은 다시 올라타는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양봉이 두세 개까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2만 원 자리를 올라갈 것이냐가 문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서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2만 원 자리에 오는지 확인하시고 2만 원 자리에서는 전략 매도를 보시고요. 반대로 17,8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절반 줄여나가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반등 시에는 그때는 제대로 또 완전히 정리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뒷자리 6632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대응이 어려우셔서 SOS를 친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17,800원 이탈하는지 꼭 여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2만 원 선까지 이제 넘어오는 걸 좀 보고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10%라도 안심하면 안 되잖아요. 10%라도 굉장히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좀 가격대로 잘 대응하셔서 신규 상장주 잘 빠져나오시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녁은 드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옵트론텍이요. 옵트론텍 매수가량 비중은요? 매수가량 7,170원에 8%요. 8% 정도? 네. 좀 덜어내셨어요? 아니요. 내 집 매수할 때 금액이 고거밖에 안 돼서.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잘 갔는데 옵트론텍 앞으로 더 갈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중장기로 보세요? 아니, 그 중기로 봐요. 아, 중기로 보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이가람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7,170원이면 매수 언제 하신 건가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네, 네. 아하, 7,170원. 옵트론텍은 최근에 외국계 자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있었는데 반대로 또 특허권에 대한 소송, 이러한 부분까지가 같이 겹쳐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 좀 제한적인 모습인 것 같고 문제는 제가 보고 있는 게 12월 달의 모습이 좀 좋지 않은 캔들의 모습이라서 얘가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카메라 모듈이 같이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박스캣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옵트론텍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 8%이신데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6,750원 자리가 중요해 보이지만 여기보다도 더 아랫자리가 있어요. 아랫자리가 이 자리가 6,350원 부근 자리가 있어요. 6,350원 부근. 이 자리가 이 점의 윗자리가 저항 때였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6,350원 자리. 6,350원 자리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만약에라도 내려온다.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추가를 지금 하지 마시고 내려오게 되면 6,350원 자리. 6,350원에서는 비중 추가하셔서 단가 조금 낮춰보시고요. 그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7,500원 자리부터는 비중 추가한 거에 대한 분할 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중 추가 안 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하게 되면 7,500원 자리를 한번 찍어주고 뺐다가 다시 또 추가 상승 나타날 가능성이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런 자리대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 7,900원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나는 진짜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 그때는 정고점을 가는지를 직접 보셔야 되겠는데 중장기면 보통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그것도 한 8,500원 정도밖에. 8,500원 되면 팔고 싶어서? 네. 8,500원 자리. 그러면 이번 고점은 넘겨야 되고 정고점 자리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한 상반기 정도 지켜놓고 봐보세요. 지켜놓고 봐보시고 얘기가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지나가기에는 지난번에 한번 털고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수급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내려오게 되면 차라리 비중 추가하셔가지고 단가 낮춰서 분할 매도를 거기까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기간적인 시간을 좀 두고 본다고 하게 되면 원하시는 자리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옵트론택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싶다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가격 전략 잘 짜주셨습니까? 다행히 상반기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상향 추세인 것 같아요. 위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옵트론택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받아 적으셨다가 가격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셔서요? 네. PS텍인데요. 네. 아 그 매수가는 6,500원이고요. 네. 아이고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2, 3년이나 들고 계셨어요? 네. 그냥 딱 걸려가지고 7,800원 가가지고 조금 한 돈천 원씩 얻어먹고 6,000원에 사가지고 얻어먹었다가 그게 7,800원까지 가길래 또 떨어지길래 또다시 한 1등 게 좀 걸렸어요. 아 좀 말씀하시는 게 긴데 비중이 얼마일까요? 100% 정도 돼요. 아 100% 들어가셔서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걱정 크실 것 같아요. 네?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러게 말해요. 아우 알겠습니다. 100%까지 들어가셨으니까 저희 위원님께 이거 어떨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길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 왜냐면 저는 한 번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올 때까지 기다려는 성격이 돼가지고 아 무조건 89년부터 주식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500원에서 그전에 한 번 사가지고 텔레비 보고서 이제 추천 종모로서 한 번 들어갔어요. 한 돈 천원 정도 저 이익을 보고 네. 그때 7,800원인가 얼마까지 올라갔을게요. 네. 근데 그게 또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서 6,500원 때 오길래 또다시 샀어요. 그거를 아. 예. 그리고 딴 종목이 이제 저 들어갔다가서 전부 빠져나오고 그것만 남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아. 근데 사실 이 종목이 네. 기업 내용은 대충 아세요? 네? 기업 내용.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예. 그 저 뭔가 그 뭐 아. 계량기 그런 저거 하지 않습니까? 전력 관련된 거잖아요. 전력 전력 양계 예. 예.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고 기업이 또 또 상장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상장된 지 오래된 거야 뭐 워낙에 많으니까 뭐 기간이야 뭐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 좀 이슈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매출적인 부분만 봐도 지금 시가총액이 793억인데 매출액은 1년 해봐야 작년엔 600억 했고 영업이익이 다행히 분기에서 적자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일 수는 없는 회사고 자본총계는 물론 시가총액보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죽을 종목은 아니다라고는 보여지고 물론 유보율도 많이 있고 부채비율은 거의 없어서 이런 거를 보면 안정적이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때 좀 이슈를 많이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이 PSAT 같은 경우는 요즘에야 기관 금융투자에 조금 매수세나 조금조금 보여주고 있고 큰 매수세는 딱히 보이지 않고 있고 중요한 건 6500원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느냐 이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6500원까지 얘를 올려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현대는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을 현금 비중이 있다고 해서 비중을 태워서 다시 더 태워서 단가를 낮추기보다 현금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다른 걸 매수를 해서 손실금을 조금조심 없애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금 비중 좀 있으세요 현금요 현금이요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지금 한 4천원대 되니까 아 여기다 좀 물을 좀 탈까 하는 생각이 아 아니죠 물을 탄다고 해서 얘가 올라갈 종목은 아니니까 차라리 현금이 있으면 요건 냅두고요 냅두고 현금 비중 있는 걸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세요 근데 난 그걸 몰라가지고 아 몰라가지고 센터가 하나 해주시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추천하는 자리 아니니까 그렇게는 힘든데 그 저하고 소통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네 네 그 소통하는 공간이 있다가 앵커님이 또 안내해 줄 거니까 네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얼추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보셔가지고 좀 수익 나시면은 이거 수익금만큼 이거 손실분을 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손실을 주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라도 얘가 어떠한 이슈 때문에라도 뭐 4천원에서 5천원 사이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나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최대로 올라와 봐야 5천원 자리까지밖에 못 올라올 것 같고 지금 자리에 딱히 지금 올라갈 이유는 없어 보여서 더 문제인데 네 지금은 올라가야 아마 5천원 때까지 그걸 벗어나면 조금 희망이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낸 이유는 또 지금 없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이유도 딱히 없고 아 근데 선생님 기업은 어떻습니까 재무구조는 좋습니까 그러니까 재무서로 봤을 때는 위험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난다라고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그 정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비중을 더 태워서 단가를 낮추기보다 요건 냅두고 일단 냅두고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줄일 걸 생각하시고 다른 현금이 있으면 그걸로 좀 강하게 올라갈 종목을 사서 매수를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만큼 요 피해 스택의 손실금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성타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나 갖고 계시고 또 2, 3년 동안 가지고 계셨대요 이런 종목에 우리 시청자님 걱정돼요 또 지금 싸다고 들어가실까 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 종목에서 났던 손실만큼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올라갈 종목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하다 위원님께서 이런 힌트들 어떻게 드리냐 하면요 지금 쓰시고 계시는 카카오톡 어플 있으시죠 그 카톡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정확하게 치시고 무료 오픈 채팅방 입장 눌러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앞으로 2020년에 올라갈 종목들 내가 손실 본 만큼 이익을 가져다 줄 다른 황금 같은 종목들 알려드리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더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문자가 또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아하실 법한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 종목 중에 또 하나죠 4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9076님께서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 38만 5천 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휴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휴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가 휴젤인데 무거워서요 위원님? 무겁기도 하고요 사실 얘가 올라간다 한데 얼마나 올라가겠냐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하지만 43만 원의 비중이 20%다 그러면은 이거는 손실 관리를 안 한 측면이 있겠고 일단은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은 있어요 43만 원 단가는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될 겁니다 여기 종목을 좀 길게 보시는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올라올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추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온다 다만 이거는 상반기나 내년도에는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얘가 또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이런 거는 차트 그림은 사실 맞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을 때 박스를 그리다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좀 있습니다 근데 4일 전에 한 차례 매도가 나왔다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얘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가지고는 있어 보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좀 나는 느긋하다 하시면은 요건 조금 더 일단은 익을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43만 원 자리에 오게 되면 정고점 자리가 다 43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만 원 자리에 오게 되면은 전량 매도를 해서 좀 무거운 거를 좋아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더 성장성 있고 더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또 무거운 종목이 있어요 휴제만큼 무거운 게 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종목으로 포트 교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제란 뭐 모두가 아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게 무거운 만큼 매수가까지 오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투자 성향을 이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좀 기다리는 게 괜찮다 하시는 분은 매수과 부흥까지 오긴 오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고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좀 위로 갈 수 있을 만한 또 무거운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포트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또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천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바디요 인바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5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29,500원은 20% 정도? 네 오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 5,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5, 6개월 들고 계셨고 알겠습니다 이거 인바디 측정 해보셨어요? 시청자님? 네? 이거 인바디 직접 해보셨어요? 이거 인바디 그거 맞죠? 의료기기 아 예 그 예 예 해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주 체육관에 가면 재보는 거여가지고 반가워서 여쭤봤는데 인바디 요거 앞으로 어떨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인바디 왜 면서 하신 걸까요? 아 저희 거래처라서 제가 좀 샀습니다 아 거래처기 때문에? 예 그거 인바디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알고 있습니다 인바디 영업이 잘 나오죠? 예 예 잘 나오죠? 잘 나가다가도 예 앞으로도 잘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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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차익매물 많이 나오면서 납폭과대가 나타났다가 지금 거의 한 3년? 3년 횡보하고 있죠? 아래자리에서. 한 2년, 3년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때보다 지금이 더 매출에 훨씬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훨씬 잘 나와요. 근데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컨셉은 보더라도 올해의 매출액이 1160억으로 또 굉장히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될 것이고 분기로 봤을 때도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더 잘 나오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어가는 횡보세다. 그럼 인바디에이션은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9,500원이잖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자리는 3만 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매출가는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물론 이 3만 원도 내일부터 당장 간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이러한 부분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에 반영이 되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 단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 단가에서는 한 번 매도를 일단은 다 보고 인바디에 대해 잘 아시니까 분명히 또 눌림이 오게 되면 그때 조금 더 낮은 단가에 잡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시면 저 이 단가 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에서 더 매수를 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현금이 있다. 그러면 역시나 다르게 좀 강한 게 올라가는 종목으로 매수를 보시고 성장성 있는 더 좋은 종목을 보시고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다가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매수 단가는 올 수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 단가에서 매도하시고 또 보고 싶으면 내려왔을 때 더 좋은 단가에서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에 대해서 워낙에 또 시정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또 걱정이 되잖아요. 주가가 빠지면. 인바디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매수 단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가람 위원님과 전화와 문자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트맨 3부까지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정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매숫가량 비중은요? 네. 14만 원의 20%예요. 14만 원의 20% 정도? 원래 이렇게 좀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자주 매수하셨어요? 이거? 자주 거래하셨어요? 네. 음 알겠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걱정이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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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4만 원이시면 매수한 지는 좀 됐네요? 한 1년쯤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네요. 거의 딱 1년 된 건데. 네. 사실 이거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거 작년에 되게 좋게 봤어요. 작년에. 이번에가 아니라. 작년에 저도 또 굉장히 좀 좋게 봤던 종목이 있는데 주가 하락이 나타나서 좀 아쉽다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변화드린 거예요. 네. 이거. 목표가하고 손절가하고 좀 알고 싶어서. 손절가하고 알고 싶어서. 목표가하고. 목표가는 매수가. 목표가는 단순해요. 목표가는 매수가의 매도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간단하죠.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 기다리면 올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나는 15만 원 보는데 그렇게는 안 올라가겠습니까? 어. 15만 원. 15만 원이면은 시간이 더 높고 봐야 되는데. 네. 굳이 13만 원 매수 단가 회복했는데 15만 원까지 수익을 내겠다고 보기보다. 이거를 잡고 싶으면은 13만 원에다가 오면 매도를 하게 되면은 더 낮은 장가에 잡아서 15만 원 올라갈 때 더 큰 수익 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손실 이후에 올라올 때는 수익을 내려고 욕심내기보다 매수 단가에 나와서 리스크를 없애고.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기보다 매수 단가 오시게 되면은 거기서는 매도를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눌리게 되면은 또 그때 보면 되니까. 네. 그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제 박스콘의 좀 갇힌 흐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깔끔하게 목표가는 매수가입니다. 라고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또 15만 원까지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매수가까지 오면.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때까지 또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좀 수익이 좋은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캠시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4477님께서 좀 눈에 익은 번호네요. 캠시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281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워낙에 뭐 카메라 모듈 관련 주들은 잘 갖고 잘 갈 거고 해서 캠시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앞으로도 더 잘 갈까요? 캠시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캠시스의 자회사가 있어요. 어디인가요? 캠시스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또 상장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캠시스의 또 다른 자회사 하나가 또 지문인식 초음파 관련된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캠시스는 저는 또 본업도 있지만 자회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810원이면 매수하신지는 얼마 안 됐을 것 같고. 잘하면 오늘 했을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이건 저는 가지고 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캠시스 자체에도 놓고 봤을 때도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물론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2배 정도 올라온 거였고. 눌림이 충분히 진행됐고. 지금 횡보세다라고 놓고 봤을 때. 다시 한 번 2,900원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정고점 자리에 가는지. 이런 도전 여부가 나타날 것 같고요. 다만 단순히 다 올라가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영업적인 환경 부분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자리 넘어가는지 정도 테스트하시면서. 비중이 20%이시니까 다 가져가기보다 이런 정고점 자리에서 한 번쯤은 분할로 스위션 챙기시고. 나머지만 추세 대응으로 해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켜보시면 아마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시스 워낙에 다음 연도에도 잘 갈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종목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부에도 배트맨, 3부에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전화와 문자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가람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프닝에서 위원님께서, 위원님께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다음 주 일정에 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일정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위원님? 그럼요.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1월 달을 보고도 준비를 해야 되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저는 종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임상 실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모두가 다 일정지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가장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팁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를 보자면 이제 제가 16일 날, 월요일 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과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토스가 결정됐죠. 그러면서 한국전자인증이 관련주였기 때문에 당일날 10%의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제로 소멸되면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티스, 굉장히 기대감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이 종목보다 여기에 투자한 VC, 벤처 투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월요일부터 상승 나갔습니다. 그래서 컴퍼니케일도 6%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SV인베스트먼트가 무려 19%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자면 한국전자인증 역시나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제로 소멸되면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차열 실험을 봐야 돼. 무조건 제로가 나오면 그건 제로 소멸이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SV인베스트먼트도 어저께까지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다가 오늘 브릿지 바이오 상장과 동시에 제로 소멸로 인식되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알게 되면 그날에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선춤해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보자면 한중 정상회담 열립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화장품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여행 관련 주 종목들도 올라온 종목도 있었고 중국 상장 기업들 이런 것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체크해 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이 때 이후로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도 관련 종목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관광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이 때는 또 여행 관련 주나 화장품이나 카지노 이런 쪽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은 한중이 정상회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중 말고도 한일관에서도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의 어떤 움직이나 나타나는지 종목 관련 종목들 잘 보시고요. 또 하나가 24일 날 메탈라이프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게 광트랜시버 관련 종목인데 여기에 또 최대 주주가 RFHIC입니다. 이게 또 청약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서 얘가 또 입시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외에 따라서 RFHIC가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일정 주로 항상 일정에다가 잘 적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 갤럭시 폴드가 대만 언론 공개 행사 열립니다. 이때 또 지난번 중국 때도 폴드 관련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어떻게 인기 끈에 따라서도 폴드 관련 종목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천렘이라고 해서 마이크로바이온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관련 종목이 움직이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PPI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합니다. 이러한 종목에 대한 것들은 어떤 종목인지 일단 종목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시면 내가 이 관련된 종목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천렘 같은 경우도 천렘의 투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투자 회사들 위주로 잘 살펴보시고요. 휴제는 또 변경 상장이 되고 12월 27일 날은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락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볼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26일까지 매수하게 되면 배당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하실 분들은 또 이런 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또 1월 달 행사를 준비를 해봐야겠죠. 바로 또 이런 거 말씀드리자면 CS2020이 1월 7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5가지 트렌드가 정해진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 디지털 치료. 이와 관련된 종목이 오늘 한 차례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라도 이미 이번 주 초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디지털 치료가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이런 거 한번 잘 검색해보시고요. 플라잉카 이런 것도 트렌드라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고 미래 식품 관련된 종목과 안면 인식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잘 보시고요. 로봇의 발전도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특히 일반 로봇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쪽이나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가 또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더버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자면 삼성전자가 있고 LG그룹과 두산그룹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나타나서 모빌리티에 관련된 거 얘기할 거고 운진코 외에 SK매직 이런 거 나와서 정수기 관련된 렌탈 얘기 이런 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디프렌드도 참여하고 여기서 팅크웨어도 참여하고요. 또 서울 반도체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또 관련지 놓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월 14일부터는 JP머거의 SK가 열립니다. 가장 큰 제약바이오의 행사고 우리나라 성장 가능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미 성장한 종목들이 빅파마 만나는 거 말고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빅파마와 만남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가 한 종목들 이미 바닷건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지 그런 거 잘 살펴보시면 대충 이제 이러한 종목을 매수를 해놓으면 기대가는 틀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으니까 관련 종목 잘 살펴보시면 아마 큰 도움되실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죠?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겨울방학 때마다 항상 올라갔던 종목이 있었어요. 게임주가 한 차례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게임주도 있고 요즘에 BJ가 굉장히 크죠. 인터넷 방송,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이런 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주제도 계절성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자면 게임즈는 컴투스 같은 경우에 서머너즈와 장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컴투스는 또 행동주의 펀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운용사 펀드가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고요. 네오위즈 최근에 차트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내년 1분기에만 신작이 무려 6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게임에 대한 일정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요. 한빛 소프트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며 다만 AR 게임과 VR 게임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있고 드론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산국지 난무라는 게임도 출시될 예정이기도 하니까 이런 게 관련 지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요즘에 인터넷 방송 많이 보실 겁니다. 유튜브도 있고 아프리카 TV도 있고 팝콘 TV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 광고 성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가 EN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실적으로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아프리카 TV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에 또 광고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따라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더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더 EN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저가에 있고 천원 미만의 종목이 되겠는데 이 종목이 국내 2위 규모의 개인 방송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더 ENM 같은 경우는 팝콘 TV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셀럽 TV라고 해서 셀럽들과 팬들에 소통할 수 있는 VOD를 제작을 해주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MCN이라고 해서 멀티 채널 넥커트라고 해서 IC엔터테인먼트라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E스포츠 게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쪽에다가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팝콘 TV는 아프리카 TV는 잘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TV는 10대, 20대 여기가 타겟층이 되겠는데 팝콘 TV 같은 경우에는 핵심 타겟층이 30대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타겟층이 되겠죠. 실제로 고액 결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만 보더라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작년도 매출액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아직 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포츠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더 E&M이 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려고 차트까지 한번 오늘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컴투스부터 컴투스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딱 두 가지만 살펴볼 거거든요. 컴투스와 더 E&M을 볼 텐데 컴투스는 최근 들어서 장기 이동 평균선도 돌파해냈고요. 차트를 보실 때 기술적인 분석에서 242평선 돌파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고요. 2평선을 보게 되면 정배열로 지금 형성을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컴투스는 밀려도 아래에 지지받을 공간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이저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컴투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작에 대한 게이밍과 서브라이즈 워에 대한 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지휘 펀드에서 여기서도 액션을 좀 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거래왕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꾸준히 박스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 시즌에 컴투스 별 외 종목으로 일정 외 종목으로 잘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나 뭐 EM넷 이런 종목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종 말고도 잘 모르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더 EMM이 있죠. 이 종목은 3분기 서프라이즈가 이어났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잡힐 종목입니다. 더불어서 팝콘 TV는 30대에서 결제액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액 결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서프라이즈의 매출이 기록이 된 것이고 더불어서 e스포츠로의 사업에 대한 확대 이러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지난번에 서프라이즈 이후로 굉장히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려온 단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다시 한 번 더 매출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관용되거나 e스포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실리게 되면은 지금 이런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만 아래에서 그으면은 삼각수렴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더 이해해내면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켜질 자리는 900원 자리가 되기 때문에 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만약에라도 아래 내려오고 있는 위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내는지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1,000원 위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접근을 하기에는 이 종목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뭐 CES 2020 종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종목 관련된 종목들 지금 잡아도 JP모건 쪽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성장 가능한 거 비파마와 협업하는 종목들 잘 분석하시면은 특히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툴스나 뭐 이런 네오이즈 아니면 뭐 한비스포트 이런 게임 관련된 종목들 이 외에도 신장나오 게임이 상당히 많고 한중간에 얘기가 잘 나오게 되면은 지금 판호 발가 잘 못 받고 있지만 판호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닥에 있는 게임 주들도 언젠가 내년도에는 분명히 또 부과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까지도 잘 체크를 해 두시게 되면은 내년도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전략 세우고 있는 가운데 틈새 종목들로 이러한 종목들까지 껴넣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계좌를 세울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아마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에 정말 이제 연말에 선물 같은 일정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내년도를 준비하는 속속들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열심히 달려주신 이가람 위원님께 오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배트맨 이가람 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팁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